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표현된 인구 지표로 오른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런 거 좀 까다롭죠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고가 이제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저는 이제 낮게 나타나는 지역 여기 한번 보시면 높게 나타나는 지역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 체크 여기 어디야 여기 높게 나타나죠 여기가 제일 높네 캐나다 엄청 높고 그린란드 엄청 높습니다 러시아도 높은 편이고 미국도 살짝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도 살짝 높은 편 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도 살짝 높은 편이고 뭐 이제 유럽에도 뭐 이제 더 높은 데가 있고 좀 덜 높은 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남미 지역에도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네요 낮은 지역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낮은 지역 체크해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전반적으로 낮네 그치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낮고 여기서는 뭐 요런데 뭐 요런데 입니다 영어만 봐서 아 선생님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여기 몽골도 하여튼 낮고 뭘 딱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인구밀도 인구밀도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 인구밀도가 높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캐나다 뭡니까 땅덩어리 굉장히 넓죠 캐나다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별로 안 삽니다 왜냐면은 극지방에 가까워서 인구가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인구밀도가 이렇게 최고조로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어디야 이 호주 오스테일리아도 땅덩어리는 상당히 넓은데 이 사는 인구는 적어서 삶이 그 오스테일리아에서의 삶이 굉장히 쾌적하다 그러잖아요 인구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색깔이 뭐예요 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 인구밀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 X 아마 인구밀도로 고르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캐나다랑 그린란드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린란드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거의 뭐 그냥 얼어붙은 땅이야 근데 거의 여기서 무슨 인구밀도가 높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겠고 2번 유아사망률 여러분 유아사망률이라는데 유아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겠어 아프리카 쪽 아니겠습니까 아직 의료가 좀 덜 발달한 아프리카 쪽에서 유아사망률이 낮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높다 말도 안 되죠 유아사망률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높아야 되니까 아프리카 쪽에 높아야 될까요 3번 인구증가율인데 여러분 지금 인구증가율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개발도상국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야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 우리나라 이게 높은 편에 속할 리가 없습니다 인구증가율도 아니죠 개발도상국에서 높아야 돼요 4번 합계출산율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증가율이나 합계출산율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높고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낮죠 근데 우리나라나 선진국이 지금 고 높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5번 노년인구 비율 노년인구 비율은 이제 선진국들에서 주로 높게 나타나는데 근데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러시아 이런 데서도 노년인구 비율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년인구 비율 높은데 러시아 러시아 뭐 아예 높은 건 아니지만 중간까지는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 일본 오스테리아 캐나다 어디 그린란드 이런 데가 이제 노년인구 비율이 높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머지 하나씩 다 제끼다 보니까 남은 게 바로 이 노년인구 비율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